안녕하세요. 소라입니다. 이거 너무 재미있어. 온몸이 전혀요. 왜? 왜? 뭐해? 나한테 얘기 걸었어요. 정신 차리기로 했잖아. 정신을 차려야 돼요. 그리고 뭘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? 저는 전율을 위해요. 잠시만요. 저희 이제 퇴근하겠습니다. 그럼 해보겠습니다. 우유 들고 합니다. 센스 있네. 그래 난 멍청해 너만 보는 너만 아는 젠틀하시고 말 되게 잘하시고 재밌으신 것 같아요. 우리 저 가현 씨는? 저는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이상합니다. 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되죠. 아 네. 방송 잘 모르시는데 네. 저 실세예요. 아 이 분이? 네. 얼마 전에 막내가 도망간 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 재밌으시네. 아니 저는 유재석처럼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. 감이 아니었구만. 형 볼 것도 없었네. 아니 없어. 뭐 말고 하는 얘기를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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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